품질경영기사 품질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난 뒤에 이걸 우리가 진행을 해서 통계적 품질관리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품질경영의 개념과 리더십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리더십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 품질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그러면 품질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품질이 뭐냐 품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품질. 가장 기본 여러분들이 품질경영기사 공부하면서 최소한 품질이라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업체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접적인 전공은 산업공학과다. 그죠? 산업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질이 뭐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듣는 게 제품의 질이다. 그죠? 기능이나 성능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성능 그게 얼마나 좋으냐 이걸 갖다가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품질의 개념에서는 그게 맞았습니다. 맞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지금 시대에는 그런 어떤 협소한 품질의 개념만 가지고는 지금은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과거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계시는 이 과목도 예전에는 품질관리기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품질관리니까 관리니까 컨트롤, 큐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품질관리기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명칭이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품질경영기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관리에서 경영, 컨트롤에서 매니지먼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기능이나 성능 위주의 과거에 없던 품질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품질이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감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면 품질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품질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시대 변화에 의해서 이제 품질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 뭐 사람 이름이 쭉 나온다. 그죠?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놔두고 이거는 누구의 품질에 대한 정의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품질에 대한 정의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주란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죠? 연도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연도가 나와있지만 그건 아실 필요 없고 주단이 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품질이라는 게 그게 보면 사용적합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적합성이라는 거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합하냐. 그게 품질이라는 얘기지. 알겠죠?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냐면 용도에 대한 적합성이다. 적합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하나 주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상의 적합성, 용도에 대한 적합성.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클로스비가 있다. 그죠? 클로스비 라는 사람은 품질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보면 요구한 조건과의 일치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요구한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품질요건을 얘기합니다. 품질요건에 대한 일치성. 그게 얼마나 일치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누가 있냐. 아, 팔견바움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팔견바움 보셔야 됩니다. 팔견바움은 고객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느냐. 그죠? 그래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준다라는 거는 이제 부응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우리가 팔견바움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넘어가면 닭구찌가 있죠? 닭구찌. 닭구찌는 거기에 보면 제품이 출하된 뒤에 이제 출하된 시점이니까 이제 제품이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출하가 됐죠. 그 출하된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성능특성의 변동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회에 끼친 손실. 사회에 끼친 손실. 동그라미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끼친 손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닭구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밑에 보면 KSQ ISO 9000이라는 게 있다고죠? 2015년판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ISO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주란이라는 사람은 사용상의 적합성. 용도에 대한 적합성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적합하냐. 그리고 클로스비라는 거는 일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치성. 그리고 뭐냐면 닭구찌는 사회에 끼친 총손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품질의 세분화가 있다고죠? 품질의 세분화라는 거는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품질의 순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시장 품질이 있죠? 시장 품질. 시장 품질이 있고 그리고 시장 품질. 시장 품질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겠죠? 설계 품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제조 품질이 있습니다. 제조 품질. 그리고 제조 품질이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사용 품질.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거기에 보면 품질의 세분화 순서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장 품질,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사용 품질 이런 것들이 있다. 아닌 걸 하나 턱 넣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르게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품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 품질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소비자. 소비자가 요구하는 걸 우리가 시장 품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시장 품질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요구 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 품질. 요구 품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품질, 요구 품질. 즉 뭐냐면 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아 이런 제품이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품질은 뭐? 설계 반영이 되겠죠.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설계, 그 제품을 설계를 할 적에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설계나 판매 정체에 반영하는 그런 품질을 우리가 시장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시장 품질, 소비자가 요구가 결정이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제품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요구한 것들을 다 넣어줄 수는 없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우리가 자동차가 많이 막히니까 아 나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걸 물론 설계를 하면 되겠지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뭐?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일단은 뭐 경제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경제성. 그죠? 경제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만들면 결국은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뭐냐면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죠. 소비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설계 품질이라는 것은 고객의 요구하는 품질 우리가 시장 품질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 그죠? 실현하기 위해서 제품을 기획하고 그 결과를 시방으로 정리해서 도면화한 품질 동그라미에 두시면 도면화. 도면화. 설계하는 거지. 도면화했는 품질이 설계 품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도면에 짜는 품질 이걸 갖다 우리가 설계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보면 끝에 자사의 어떤 공정능력 기술 이런 것들 고려해 줘야 되겠지 그죠? 자사의 공정능력이나 기술 또 경제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품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원가하고 관련이 있겠지 그죠? 원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옆에 요 설계 품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 주셔야 되는데 품질 보정이 나옵니다. 품질 보정 요거는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품질 보정에 있어서 품질 보정의 대상이 되는 품질입니다. 알겠죠? 품질 보정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조의 목표 품질이다. 제조. 이게 이제 제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제조의 목표 품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목표 품질. 그렇게 돼 있다. 품질 보정의 품질 보정의 대상이 되는 품질. 이걸 설계 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제조. 이제 설계를 하고 나면 제조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제조의 목표가 되는 설계한 대로 만들어야 되겠지. 제조라는 거는 만드는 품질입니다. 이제 공정현장에서 공정에서 각각의 공정에서 회사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품질을 우리가 제조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조 품질은 다른 얘기로 하면 적합 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적합 품질. 용어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어. 적합 품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합치 품질. 이 용어는 잘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알아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제조된, 그러니까 우리 회사 공정에서,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품질이다. 실제적으로 설계된 대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 품질이라는 거는 제조의 목표가 된다고 그랬죠. 제조의 목표. 설계한 대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설계 품질 같은 경우에는 제조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현장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겠죠. 이해 되겠죠? 물론 목표는 이게 될 겁니다. 목표는 설계 품질이 되겠지만 그렇게 딱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품질을 갖다가 우리가 제조 품질, 적합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 품질, 적합 품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시방이라는 게 있었다. 그죠? 시방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있겠지.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시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방과 일치하도록, 시방과 일치하도록, 일치하도록 어떻게 하도록 제조를 해야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조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사용 품질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 그러면 만들어졌고,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을 할 때,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겠죠.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품질, 그걸 갖다가 시장 품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 품질. 거기에 보면 소비자가 제품의 사용을 통해 인지하는 품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용 품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본래의 목적하고 맞느냐, 뭐 이런 개념이 있지. 그죠? 그러면 이제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또 요구하는 게 있겠지. 또 피드백 되겠죠? 피드백 될 겁니다. 그러면 요구 품질, 시장 품질이 될 것이고, 또 뭐냐면 이 시장 요구 품질들을 또 회사에서는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걸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설계하고 나면 그걸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들고 나면 다시 소비자에게 넘어가서 사용 품질이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피드백 되면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거는 일단 순서상으로는 시장 품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꼭 해야 됩니다. 뭐 실기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필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세 번째, 복합적 의미의 품질이 이렇게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서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것들이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면 품질특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품질특성이라는 게 뭐냐. 그럼 품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능이나 성능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과거에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 환경, 스타일 이런 것들까지 회사 이미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품질특성이라는 게 뭐냐. 품질특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있죠? 그 여러 가지 제품들, 각각의 핸드폰도 있고 집에 가면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그러면 그 제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이게 품질특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철사가 있다. 그러면 인장강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 그죠? 뭐 아주 단단한 것들이 있다. 뭐 그러면 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질특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 품질특성이라는 거는 거기에 보시면 첫째 줄 끝에 품질을 평가할 때 지표가 되는. 그죠? 우리가 이 제품이 어떠냐. 뭐 가장 쉽게 이제 기능이나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뭐 그거보다 더 큰 의미지만 뭐 어떻게 됐든 그렇게 봤을 때 그 제품을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뭐 품질특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질을 평가할 때 지표가 되는. 이걸 갖다 우리가 품질특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는 뭐냐 하면 첫특성과 품질특성에는 우리가 품질특성이 있습니다. 품질특성에는 크게 이제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참특성하고 그리고 대용특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품질특성에는 참특성과 대용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참특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러면 우와 나는 스타일이 좋은 게 좋아. 뭐 안전한 게 좋아.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안락함이 좋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스타일이 좋다? 스타일이 좋다. 이거는 아주 좀 추상적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 참특성을 표현해놨는 걸 우리가 대용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스타일이 좋다. 그러면 자동차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 높이가 어느 정도냐. 뭐 이게 나와야 되겠지.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대용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특성 구별해야 되겠죠? 참특성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참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를 해석해서 대용으로 사용하는 대용특성 뭐 치수라든지 길이라든지 혹은 뭐 색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용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구분만 조금 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만 그렇게 돼 있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섯 번째 봅니다. 품질 수준의 분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필기를 하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참특성과 대용특성 외에도 뭐냐면 주관적 품질 특성이 있고 주관적 주관적 품질 특성이 있고 그죠? 주관적 아주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게 있습니다. 객관적 객관적 품질 특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관적 품질 특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실용적 특성과 실용적 실용적 특성하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적 특성 구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거잖아. 그죠? 이건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고 누가 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객관적 특성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유용성이 있습니다. 유용성 유용성 특성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유해성이 있습니다. 유해성 그죠? 해로만 알아야 되겠죠. 유해성 특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적 특성이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뭐냐면 사용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사용 실용적이냐 사용에 실용적인 거니까 실용적인 거니까 사용에 대한 적합성 알겠죠?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이야기를 한다. 즉 뭐냐면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심리적 특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소유의 소유 소유의 우월감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우월감 그리고 또는 만족 개인적인 어떤 만족 심리적인 거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냉장고를 구입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제품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심리적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취향이라든지 취향 또는 기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유용성 특성이라는 거는 유용성은 기능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누가 봐도 좀 객관적인 거죠. 기능이나 성능 혹은 신뢰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유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해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공해라든지 공해 혹은 안전하지 못한 불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불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유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용적 특성에는 뭐 사용에 대한 적합성 안정성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에서는 무공해까지 있다. 무공해 알겠죠? 무공해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품질 특성에는 참 특성과 대용 특성도 있고 그리고 주관적 품질 특성과 객관적 품질 특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품질 수준에 분류해서 보면 첫 번째 품질 목표가 나옵니다. 품질 목표가 나오는데 품질 목표라는 거는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품질 경영 기사를 요번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치로 간다라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합격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목표로 삼을 수는 있겠죠? 이해 되겠죠? 거기에 보면 현재의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으나 없으나 동그라미 두시면 현재는 안 돼요. 현재는 안 되지만 거기에 보면 끝에 장래 도달하려는 품질 수준 그죠? 최종적으로 몇 달 후에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치덕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안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품질 목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없지만 장래에 도달하려는 품질 수준 이걸 갖다가 품질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품질 표준이 있다. 그죠? 품질 표준이라는 거는 표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따라야 되는 걸 우리가 표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죠? 표준 그래서 품질 표준은 현재의 기술로서 도달 가능한 품질 수준 이걸 갖다가 품질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보정품이라는 게 있다. 그죠? 보정품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정품이라는 거는 거기에 보면 소비자에 대해 보정하여야 할 품질 수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정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금 생소한 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듣고 이걸 다 우리가 용어를 정리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겠지. 그죠? 그래서 너무 또 이걸 외우려고 의식적으로 조금 그런 거는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이걸 오래 잡고 이게 뭐냐 뭐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앞으로 가면서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면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쯤 되면 아 감으로 그죠? 감으로 뭐냐면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꾸만 학습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자주자주 들으면 아무래도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친숙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 번 봅니다. 여섯 번째 보면 품질 수준의 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품질 수준은 품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품질은 거기에 보면 품질 수준의 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한 보면 설계 품질의 최적 수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설계 품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할 때 우리가 앞에서 앞에서 우리가 품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품질 세분화에서 순서 첫 번째 뭐가 있었죠? 품질 세분화에서 시장 품질이 있었고 요구 품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장 품질이 있었고 이 시장 요구하는 것들을 설계를 만드죠?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 품질이 있었고 그러면 설계하고 나면 만들어야 되겠죠? 제조 품질 적합 품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만들어졌으니까 사용하는 사용 품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설계 품질 설계 설계할 때 제품을 이제 아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떤 제품을 요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설계한 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설계할 적에 품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설계 품질을 보면 어 여기 보면 가로축이 품질이다 그죠? 가로축이 품질 이쪽으로 갈수록 x축으로 값이 커질수록 품질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품질은 좋아진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y축을 보면 이걸 갖다 우리가 비용이라고 나타냈을 때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물론 제로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품질은 좋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품질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품질 비용 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가죠.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가라는 거는 원가는 뭐냐면 품질이 좋아지면 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품질이 좋아지면 기능이나 성능이 좋아지고 안전해지고 스타일이 멋지게 바뀌고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겠지 기능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원가라는 개념에서 보면 원가라는 개념에서 보면 품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해 되겠죠?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가격으로 봤을 때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만들어진 제품 만들어진 제품의 가치라는 거는 품질이 낮았을 적에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겠죠. 비용이 얼마 안 들었잖아. 비용이 얼마 안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겠지만 품질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팔 수 있는 가격은 어떻게? 높아지겠지. 가치는 높아집니다. 가치 가격은 높아지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격 가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품질 비용 비용 이걸 갖다가 원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품질이 나쁠 적에는 품질이 나쁠 적에 올리는 거는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나쁜 품질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품질이 좋아지게 되면 조금 더 품질을 좋게 만드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애들도 똑같잖아. 그죠? 애들 키워보면 꼴찌 하는 애를 중간 등수로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근데 3등 하는 애를 2등으로 올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품질이 나쁠 적에는 올리는 거는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지만 좋은 품질에서는 품질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품질이 나쁠 적에는 물론 낮은 가격이 돼있지만 품질이 무한정 좋다라고 해서 그 제품의 가격이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계 이거는 설계품이에요. 설계 그러면 설계를 할 적에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할 적에는 어디에서 설계가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가장 많이 남는 곳에서 이루어지겠지. 이해 되겠습니까? 회사의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입니다. 이륜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가장 많은 이륜이 남는 곳에 집중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가격과 비용 면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 가장 좋은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곳 대충 이쯤 보면 되겠네. 그죠? 이게 가장 좋은 품질이지. 이해 되겠죠? 이게 설계 품질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만들어낼 적에 어떤 아주 우수한 고가의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디에서? 아무래도 이쪽 편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 아주 고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 아니죠? 품질이 아주 우수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에 품질이 더 좋은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거고 반면에 뭐 어떤 더 나쁜 품질을 만든다. 그러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설계 품질이라는 거는 비용 이 차이가 우리가 이익이 되겠지. 그죠? 이 차이가 차이가 가장 큰 부분에서 설계 품질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거기에서 보듯이 회사에서는 이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뭐 이해 충분히 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적인 기업을 보면 품질을 좋게 할수록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죠? 품질이 좋아지니까 가격 올라갈 것이고 반면에 원가 또한 따라서 올라간다. 그죠? 원가 올라갈 겁니다. 증가하나 가격보다 원가의 상승 속도가 더 크죠? 이해 되겠죠?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Q0가 설계 품질의 최적 수준이 설계 품질의 최적 수준은 어디? Q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옆에 고급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여기에서 이루어지겠지. 알겠죠? 고급품은 여기가 될 것이고 저거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꾸로 여기가 되겠지. 이해 되겠죠? 뭐 그렇게 설계가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체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 한 2, 3년 서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뭐 배터리도 있죠? 배터리. 뭐 회사에서 나오는 그럼 배터리도 보통 한 2,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10년짜리로 만들 수 없느냐? 만들 수 있어요. 기술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 만들면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 만들면 회사 망합니다. 물론 팔아먹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10년짜리 만들면 비싸더라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한 번 팔고 나면 10년 동안 공장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주기를 주기를 연구해봤더니 회사를 계속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최적 주기가 내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 됐겠지. 그래야만 그걸 버리고 또 사면 또 생산하고 이게 맞물려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설계 위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제조품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품질이 있었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시장품질 그리고 설계품질 제조품질 제조품질 적합품질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품질 라고 했죠. 그러면 설계품질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제조품질은 어떻게 되느냐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아시죠? 제조품질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제조품질의 결정에서는 거기에 보시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시게 되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제조품질은 XY측으로 봤을 때 여기가 불량률이다. 그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불량입니다. 불량 알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제품은 어떻다? 여기가 불량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품질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품질이라고 나오면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품질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일단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비용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놨네. 그죠? 비용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품질이 나빠질수록 품질이 나빠질수록 품질의 신경을 회사에서 안 쓴다 이런 얘기지. 이해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품질이 나쁘다 그랬다. 불량률이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X축으로 갈수록 불량률이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품질은 나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품질이 나쁘다라는 거는 회사에서 그만큼 품질에 대한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품질을 좋게 하려면 품질 비용은 많이 더 가겠죠. 품질을 좋게 하려면 품질 비용 많이 더 가고 품질이 나빠지면 품질 비용이 적게 더 갈 거다. 그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품질 비용 품질 비용 품질이 나빠질수록 품질 비용은 적게 더 갈 것이고 품질이 좋아질수록 품질 비용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품질이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품질이 좋아질수록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불량으로 인한 손실입니다. 불량으로 인한 손실 알겠죠? 불량으로 인한 손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불량률이 높아진다 그랬죠? 불량률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제품들이 많을 꾸고 이걸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를 하면 AS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거기에 비용 쓰는 게 많아지겠지. 그죠? 그게 뭐냐? 불량으로 인한 손실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량률이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걸려오는 크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서비스를 많이 해줘야 되니까 불량으로 인한 손실이 높아질 것이고 품질이 좋아지게 되면 품질이 좋아지면 불량 제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AS나 이런 게 별로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불량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불량률이 제로면 불량률이 제로면 크레임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은 제조 품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품질 향상을 위해서 품질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불량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 둘의 뭐?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 되겠죠? 합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어떤 이 불량률을 가지고 있는 혹은 이 품질을 가지고 있는 데서 보면 이만큼의 뭐가 들어가죠? 이만큼의 품질이 좋으니까 이만큼의 불량으로 인한 손실이 들어갈 것이고 불량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올라가고 보면 이만큼의 뭐가 들어갑니까? 품질 비용이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한 이만큼의 뭐? 품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만큼을 합친 거니까 요게 찍으면 여기가 되죠. 총 비용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요 지점에서 보면 요 지점에서 보면 요만큼의 품질 비용과 요만큼의 뭐? 불량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요 부분이니까 요걸 찍으면 그대로 찍으면 요기가 되겠네. 알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봤을 적에 요만큼의 뭐? 품질 비용과 이만큼의 불량으로 인한 손실이 있겠죠? 그러면 요걸 연결을 하면 요게 찍힐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회사에서 지불하는 총 비용이라는 건 어떻게? 이걸 연결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제조품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회사에서는 경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만들 적에. 이해 되겠죠? 그러면 제조품질이라는 건 만들어질 적에는 경비가 가장 적에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어디? 여기가 가장 좋은 거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내렸을 때 여기가 뭐? 우리가 Q제로 그죠? 적합품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품질이라는 거는 이게 총비용이 되는 겁니다. 총비용이라는 거는 불량으로 인한 손실과 그리고 품질비용 이 합을 우리가 총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 부분이 적합품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서는 이렇게 돼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체에 가면 꼭 뭐 우리가 제조원가가 제일 낮다라고 해서 물론 거기가 좋지 좋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이것은 이론상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기업체 가면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쪽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불량률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품질이 좋아지죠? 그러면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여기에서 우리가 적합품질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충분히 되시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